40분에 보장하자! 아니! 아윤언니 지각했네. 뭐? 와... 조용히 해! 뭐라고요? 릴파가 라면을 끓이러 갔다고요? 음소하라고! 오케이 41분이다. 릴파! 테스트하자! 릴파 테스트하자! 릴파 뭐예요? 노래 부른다고? 뇌님은 어디 가셨는가 오지를 않네. 전화 걸어 그냥. 릴파. 릴파 디코. 릴파 디코. 안 돼! 안 돼! 안 돼 차가워. 눈. 아니 디코 보라고! 얘 왜 노래 불러! 얘 왜 디코... 디코 왜 안 보냐고! 아니 뭐... 아니... 아니 뭐 하냐? 40분에 테스트 한다고 했잖아. 노래를 불러? 루아야... 그날... 그날... 취소해 이럴 거면. 취소해 이럴 거면. 이럴 거면 하지마. 저럴 거 아셨잖아요. 아니 몰랐어요. 아니 내가 얘기했다고 40분에 하자고 그랬더니 아 좋아! 아 그래 그래! 아 좋아! 이랬다고! 귀여워. 이럴 거면 하지마. 님이요. 저를 버리고 떠나시나이까. 아! 아이고 40분에 테스트였구나! 아! 아! 아 맞다! 40분 테스트였지! 안 돼! 안 돼! 안 돼! 주를래 너 진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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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봐주는 거야? 어. 안 돼! 안 돼! 내가 근데 40분에 하자고 그랬을 때 릴파가 좋다 그랬지. 어 나 좋다 그랬어. 그치? 어. 시계가 없나? 릴파가? 시계가 집에 없나보다. 아! 어떻게 알았어? 나 우리 집에 시계가 없어. 그래. 그렇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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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송 봤어. 표정이 귀엽네. 나 지금 안 켜져. 잠깐만. 안 켜져. 아인언니 지각했네. 뭐? 아니 아인언니! 40분에 들어오겠는데 이렇게 돌면 어떡해. 조용히 해! 언니 옷 뭐 입고 있어? 나 카트할 때 했던 거. 어 좋다. 옷 이쁜 거 입고 있네. 어 나 이쁜 거 입고 왔어. 이쁜 거 입고 왔네라고 했잖아. 이쁜 거 입고 왔네라고 했잖아. 근데 이 뒤에 바라는 것 같은 공백 뭐지? 이쁜 거 입고 왔네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아니 원래 이쁜 거 입고 왔네 하면 이쁘네 라고 같이 하는 게 원래 그런 거지. 아 그런 거야? 아니 나는 왜 연동 그게 안 뜨지? 진짜 왜 너한테만 친절해? 너 무슨 짓 한 거야? 어? 나 무슨 짓 했어? 아 깜짝 놀랐어. 아 나는 나는 그냥 한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부끄러워라. 아시카시. 아 언니야 나 이거 되는 방법 알아. 뭔데? 간절하게 제발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가끔 되더라. 7시에 보자. 언니야! 언니야! 어 언니야. 나 릴파 됐어 됐어. 우리 이제 오프닝 찍자. 7시다. 아 좋다. 오케이 그러면은 릴파 유튜브 콘텐츠 시작할 때 어떻게 해? 에브리바디 세이 유하 유하! 안 잡아서 릴리 파입니다! 어 네네발. 어 그래. 그러면 릴파 텐션 너무 좋으니까. 나 먼저 하이네 하면 그다음에 릴파가 해줘. 알았지?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가자 가자. 어? 어 하이네! 에브리바디 세이 유하 유하! 안녕하세요 릴파 입니다. 어느머신기 게임입니다. 아예 릴파 그리과 바빠. 아 무려. 제가 요청한 게 아니라. 조용히 좀 조용히 좀. 아인현이가 먼저 요청한 거예요.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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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아인현이가 저한테 디스코드로. 반지를 같이 치면서. 릴파 이거 이 스테이트 같이 하지 않을래? 나는 애기때문에. 아 여러분 오늘. 네 릴파랑 2테익스터라는 게임을 해볼 겁니다. 제 첫 탑방인데요 제 첫 탑방 릴파랑 같이 해보도록 할건데 벌써부터 아니야! 돌아와! 약간 후회가 아니니까 아니야! 돌아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돌아와!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아 네 아 릴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그 위에 보셨어요? 오늘 재미있게 하자 잘 부탁해 이렇게 적은 거 보셨나요? 네! 지금 봤구나? 네! 오케이 네 아 릴파가 너무 크다고 아 아 아아 릴파도 아 아아 해보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 크다고? 아 아 아 아 지금 방송할까요? 유튜브로 갈네? 이거 지금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은데 릴파 딱 10분 쉬고 오면 어때 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쉬는 시간 타임 가지자 오케이 딱 10분 어 알겠다 나 그러면 우리 음소거 하고 있다가 8분 해보자 알겠어 응 그... 빨리 라면 끓여올까? 나 라면 먹을까? 나 지금 7분 남았는데 빠르게? 그래 고민할 시간에 갔다 오자 하이 귀리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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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요? 릴파가 라면을 끓이러 갔다고요? 무슨 소리야 10분만 쉬기로 했잖아 아니 난 귀리 쉐이크 먹는데 라면 끓이러 갔다고? 아니 릴파 죽을래 진짜? 아니 10분 안에 가능한 걸 해야 될 거 아냐 잠깐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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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릴파 방의 시청자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들려요? 릴파가 라면을 끓이러 갔다는 게 시화입니까? 네 뭘 내야? 아니 18분부터 시작할 건데 라면을 끓이러 가면 어떡하냐고 언제 먹어? 언제 해? 그러면 10분만 쉰다 그랬잖아 응 바로 지금 이 순간 먹을 겁니다 한입 줄까? 아유 아이고 아이고 한입 줄까? 한입 줄까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 내가 쓴다 아유 아이고 이렇게 모르겠네 100분만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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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만 더 쉴까?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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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라면 먹고у 먹고와 먹고와 알았어 나 진짜 개 빨리 먹게 아니 아니야 천천히 먹고 와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먹고 그 다음에 음소거 켜 응 음소거 왜 안 해 리바야 음소거 아니야 음소거 아니야 나 무슨 라면 먹고 있게 아니 음소거 하라고 아니야 나 무슨 라면 먹고 있게 진라면 순한 맛 어 그것도 너무 좋지만 오늘은 색다른 라면을 먹어봤어 삼양라면? 땡 진라면? 맞아 그게 뭐가 색다른 라면이야 빨리 음소거 해 빨리 빨리 음소거 하라고 언니였어 나 사랑해 뭐야 너 미션이었잖아 야 야 야 요거랑 이거 봐줘 요거 야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